침묵해라 침묵해라 침묵하세요 침묵하세요 빨리 우리를 때려 우리 안 때려 우리 이제 곧 나와 동결이야 동결 근데 왜 이렇게 에너지가 안 달지 저쪽? 그러니까 아무 조합 잘 짜가지고 그렇지 우리 맞아 완전 탱이네 여기 어! 그렇지! 우리 아닌 거야? 우리 귀염둥이 와우 근데 우리가 기술을 안 써? 동결이라니까 얼음 얼음 이게 뭔가 우리 별로 막 알피자 안 해봤나 이거 얼음 얼음 얼어서요 얼어서 그래 아니 앞에서 두 명만 얼고 뒤에는 다 멀쩡한데 동상 침묵하세요 침묵하세요 그렇지! 잡았어! 오 됐다! 잡았어! 그렇지! 잡았어! 오 됐다! 잡았어! 오 됐다! 잡았어! 좋아!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니 비슷해 지금 한 대 두 때만 추천하는데 추천하는 거 아 스킬 쐈어! 그렇지! 우리가 역전이 안 써 역전이야 역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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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역전? 우리 왜 스킬을 안 써? 동결이라고 동결 동결이고 꿀 뚫고 오는데 두 킬로 왜 안 만나서 오! 잡았어 어? 좀 세게 한다고? 나이스! 나이스! 조금 세게 간다 잡았다 어? 좀 세게 한다고?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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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받았어! 하! 내 공격을 먼저 시작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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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이긴팀 나왔으니까 또 돌림판 돌려가지고 상품에다가 돌려줘 달림판 달림판 아 돼지? 돼지 진짜 궁금했는데 암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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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삥! 자! 달콤? 오오! 아, 초콜릿! 달콤? 오오! 아, 초콜릿! 자, 일단 받고 일단 다크 초콜릿 이거 쓴 거 아니에요? 나 초콜릿 못 먹어. 되게 좋아. 다크 초콜릿이 좋죠. 나 초콜릿은 못 먹어. 단 걸 못 먹어. 아, 그래? 과자랑요. 자, 흑기사. 우리 김소가. 아! 뭐야, 뭐야. 고! 써? 어. 오! 자, 다음 뜯어봐요. 아, 써! 아, 여기에 더덕 씹는 표정인데 라고. 생더덕, 생더덕. 자, 우리 이 게임의 장단점. 우리 농진우 씨부터 갈까요? 어? 네.